오늘 특집은요, 이틀 뒤인 가정의 달에 맞아서 옆에 한번 보시죠. 반체석 한 팀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바가지. 놀토 가족 대잔치를 위해 찐 가족이 떴습니다. 놀토의 5대 총선, 놀토의 대들보 세븐틴. 한 팀이 더 많아. 10, 2, 1, 나이스. 신곡, 신곡. 멋있다. 신곡. 신곡이야.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멋있다. 콘서트가 뭐야, 지금? 놀토의 가족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이번뜸지. 친절한 형제. 구독과 좋아요. 다른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mplify &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에 함께 우려해주세요. 제발 이틀의 직원이. 아, 여러분 세븐틴은 놀토 정말 가족이죠. 가족이죠. 놀토 출석만 261회째. 매회 나옵니다, 매회 나와요. 아주 나이스. 일곱 명이 함께 무대를 또 꾸며 주셨습니다, 오프닝 무대. 이번 타이틀곡을 보여주셨나요? 제대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곡 소개. 세븐틴 미니 10집. 더블 타이틀곡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선호공이랑 FML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FML? ML이 약자가 마이 라이프거든요. 마이 라이프. F라이프. F. 태현나 정답. 어? 욕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욕했는데? 그겁니다. 진짜요? 잠깐만. 김동현 씨는 뒤에 걸 안 하고 그냥 앞에 것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체크하면 저는. 왜 자꾸 뻑뻑거려요. 왜 뻑뻑거리는 거죠? 아니, 몸이 좀 뻑뻑하다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선호공. 여러분, 선호공입니다. 많은 사람 좀 부탁을 드리면서. 바스 노래로는 세븐티리 11회 출연했어요. 바스만 11회. 그리고 게스트로 5회 출연하셨고요. 가족이지? 가족이야. 어떤 부분 때문에 놀토의 가족애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세븐틴과 놀토의 그 연결고리. 도겸,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하 주 나이스. 아하 주 나이스. 이게 있었죠. 발성. 발성이 왜 이래. 아, 그 아주 나이스가 연결이 계속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놀토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힘을 또 확 넣어주셨잖아요. 최고의 게스트로. 특히 승관 씨의 간식 게임의 그 영상은 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쿠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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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혹시. 나는 사람이 뭘까 싶을 때. 아, 날 보고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너 가수 아니네. 충분히, 아니 충분히 그럴 만한. 근데 그걸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를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그 영상을 하나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방송만 나오면 척하는 스타일이라고 꼽힌 두 분이 있습니다. 척하는 스타일. 에스쿱스. 저요? 그리고 민규가 뽑혔습니다. 뒷줄에 두 분이 뽑혔는데요. 먼저 에스쿱스는 어떤 척인지 궁금합니다. 민규씨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제보를 했는데요. 예예. 쿱스 형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귀여운 척이 있어요. 아 귀여운 척이 있다. 귀여운 척이 있고 수줍은 척. 수줍은 척. 그러니까 웃을 때 그냥 하하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 수줍은 척. 여길 막아요? 여길 막아요? 너무 안 해요. 일단 입을 자래요. 이런 거 너무 싫어. 뒤로 빼잖아요. 그래서 그 천하 암낫쿨 마초스톡 시켰어요. 몸은 움직이는데. 당신은 받고 싶은데 민망하니까. 이렇게도 하네. 이렇게 하는. 내 멘트인데. 가져가 가져가. 내 거 내가 가져가. 인규씨가 해야지 인규씨가 해야지. 여기도 정글이다 정글. 저희 멤버 중에서 수줍은 척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성엽 씨가 수줍은 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쿱스랑 저랑 좀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서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근데 술 드실 때 연락 주신다고 1년 동안 안 주셨어요. 왜 물어보셨을까. 왜 물어보셨을까. 왜 물어보셨을까. 술 마실 때 한 번. 제가 부르면 굉장히 팀 활동에 치명적이. 안경영을 미칠 것 같아서. 안경영. 부를까 하다가도. 그건 안 되지. 부를까 하다가. 다음 스케줄에 치명적인. 맞아. 아니 그리고 또 저기 민규씨 제보기. 제보가 왔는데. 민규씨는 승관씨가 제보를 했습니다. 왜요? 무슨 척? 이제 그만할 때 됐어. 이제 그만할 때 됐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민규씨를 불러줄까. 재학진분들이. 솔직히 이거 말고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맨날 오면 나래 누나가.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주니까. 왜 잘생겼다로만 이렇게 올 수 있는지. 저는 외모지상주의는 이제 나가야 된다고. 외모 말고는 활약이 높여서. 실적이 없다. 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고요. 인정합니다. 내가 뭐 하든지. 아니 근데 괜찮아. 우리는 외모도 실적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외모만 있는 게. 외모가 없어요. 외모가 없어요. 외모가 전부예요. 팀팀 하지 말아요. 조용히 하세요. 외모 실적. 뚜껑 열려 뚜껑 열려. 우리 안에서는 외모 정도면 충분히 섭외할. 인사처에요. 밥만 먹고 왔는데. 잘 좀 써주세요. 최소한 배우겠습니다. 부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바스는요.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시간인데. 싸움이 많이 납니다. 서로 의견띠 부딪쳐가지고. 의견띠. 걱정되는 멤버가 디에잇이라고 합니다. 저요? 저요? 디노 무슨 얘기입니까? 디노 여기 있습니다. 디노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무리 충분히 하거도. 디노 했잖아요. 손끝을 보세요. 알겠습니다. 디노한테 생각하잖아요. 여보잖아요. 왜 그래 진짜. 야 디노. 아 디에잇 형은. 냉정하게 이렇게 좀. 뼈 때리는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피로 키스타일 키스타일. 그 말에 또 우리 멤버 중에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중국 멤버다 보니까. 받아쓰기로는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바스가. 동현이 형 보단 낫. 그래도 동현이 형 보단 낫. 보단 낫다. 냉철할 때 얘기할 때 확실히 얘기한다. 알겠습니다. 멤버들이 지금 인터뷰로 밝힌. 세븐틴 바스 빌런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1위로 뽑혔네요. 승관. 저. 아 승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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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자인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승관이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조차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본인조차. 이제 오히려 그런 자만이 이제 끝에 가서는. 그런 자만이. 치명적인 구멍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분석가 스타예요. 사실 제가 그. 피라라 완전 미쳤네. 딱. 딱. 딱히. 딱히 뭐가 없겠네요 진짜. 와서 말하고. 어. 민규 어 치고 나오네. 민규는. 잠깐만. 민규 너는 누가 승관이만 물면 그냥. 명단에서 들어오는 거야. 얘는 잡아야 돼요. 하이에나 스타일이죠. 채미노. 채미노래. 요건 물어야 돼. 둘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날리는 느낌이어서. 사네. 7명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오늘 살아? 오늘 살아. 내 거 챙기는 거니까 나도. 아 재밌다. 이거 뭐야. 이거는 앞에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앞에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봄이라서. 아까 알레르기 있으면 비영양 맞더라. 니가 놀토 알레르기. 다채롭다. 다채러워. 비영도 함께한다.